여러분 안녕하세요 큰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여러분의 중고급 도약으로서의 실력을 쑥쑥 올려주는 어근 잡기 오늘 열네 번째 VIS 이 네 단어 아시나요? 아시면 보실 필요 없어요. 출발! 오늘도 가벼운 마음으로 쭉쭉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그러한 어근의 힘 30도 도전부터 쭉 가보겠습니다. 초급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television, visit, visitor, vision. 중국은요, visa, visual, advise, advisor. 그 다음에는 revise, revision, devise, supervise. 그 다음엔 improvise, visible, invisible, visible. 두 개가 바뀌었죠? 맨 마지막으로 세 개의 중고급은요, vista, visualize, 그 다음엔 envision. 오늘은요, 바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vid와 더불어서 vis는요, 둘 다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전에 봤던 거는 vid, 얘도 보단 뜻인 거죠. 그래서 vis로 들어가는 이런 단어가 상당히 많아요. 얘가 들어가는 게. 실제 확인 들어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television. 뭐 너무 쉽죠.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 볼 것이 온다. 그게 팁이죠. 영상을 멀리 전달해 주는 거니까. television. 한 가지 주의할 거는요, i-o-n, ti-o-n이나 이렇게 si-o-n으로 끝나는 건 바로 사실은 여기 엑센트가 있는데, television. 이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게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예요. 그래서 television이에요. 이런 television 이게 아니고 television, television.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vis는 보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가 가단 뜻이니까, 아, 보러 가는 거. 그게 방문하도 하죠. visit. visit.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자, 방문하는 사람이니까 or 들어가서 visitor. 방문객. 물론 얘도 여기 엑센트 있어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vision. vision. i-o-n으로 끝나면 명사형 어미죠. 어떤 상태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vision. 보는 상태. 그래서 시력. 원래 vision이 시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시력이니까 상상이나 전망 같은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통찰이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시력이 기본 뜻입니다. 얘는 꼭 알아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는 중급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visa. 이거 뭐 어떤 나라를 들어갈 때 옛 써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볼 수 있게 주는 거. 그게 입국사증.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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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 다음에는 시각적인 이라고 할 때. u-a-l. 이런 걸로 끝나면 그렇죠. 뭐 뭐 하는 상태인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과 관련된 우리가 비주얼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vis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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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적인 이란 뜻.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vis 다음에 e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되면서 조언하다. 누구한테 어디어디로 라는 뜻이죠. ad가. 그러니까 여기 와봐. 내가 누구한테 자 이렇게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해 하고 보여주는 거죠. 누구한테 어디로 가라고 보여주는 거. 그게 조언하는 거죠. 자 그래서 advise. advise. 짧으면 vi accent가 있고요. 여기 accent가 있고 단어가 3음절 이상으로 길어지면 merape accent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이것만 따라하시면 돼. 따라해보세요. advise. 조언하다. 됐죠? 얘는 명사형이 advise에요. advise. 얘는 조언이죠. 자 이것도 주의하세요 여러분. 포인트가 ce로 들어가면 명사형으로 조언이란 뜻이 되더라.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니까 advisor. 자문가. 조언가. 다 되는거죠. 그 다음에는 revise. 이것도 여기 있으면 됐어요. 무엇이 있는데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당연히. 원래 있던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revise. 작보다 쉽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다 수정하다. 그리고 명사형이 얘는 revision. 하고 아 이게 vise는 두 가지가 되는구나. 하나는 sion이 끝나거나 ce가 되는 게 있구나. 근데 이게 sion도 있고 ce도 있으니까 나온 단어마다 잡아가시면 돼요. 해보세요. revision. 수정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좀 더 어렵죠. 자 똑같아요. devise. devise는 고안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도 똑같이 여기 엑센트 있어요. 단어가 하나 둘. 모음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짧잖아요. 그죠. 맨 끝에 있는 모음은 모음이라고 치지 않으니까 의라는 소리가 안 되니까 얘를 devise 라고 발음하지 않으니까 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음이 여기랑 여기밖에 없으니까 짧은 거. 2음절 정도 되니까 요거는 devise에서 고안하다. 여기 엑센트가 있고요. d가 분리에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자꾸만 만들어 보는 거죠. 분리해서 보고 분리해서 보고 아 이거네. 그래서 고안하려면 무엇인가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빼내서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 라는 뜻으로 devise. 얘가 명사용으로 device에요. 장치. 아시겠죠. 아 그러니까 ce로 끝나는 명사용 장치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device. 아까 advice.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건 전이더라. 됐죠. 여러분. 그래서 고안하다. 장치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잖아요. 하나. 모음이 보세요. 하나. 둘. 삼음절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supervise가 아니고 supervise. supervise. 요게 대충은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삼음절 이상의 경우에 아펙센트가 있더라. 됐고요. supervise. 됐죠. 감독하다. super가 위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아. 네네. 잘하고 계세요. 박수도 쳐주고 더 빨리하세요. 더 천천히 하세요. 신중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감독하다. 됐습니다. 쌤. 그럼 이것도 명사용이 있나요? 당연하죠. supervision이에요. supervision. 아시겠죠. supervis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뭐 여기에 어울리는 SION으로 끝나면 바로 앞에 여기 센터에 따라 supervision 됐고요. 감독이란 뜻입니다. 감시감독할 때 그 감독이에요. 우리가 뭐 축구감독할 때 그 감독은 아니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역시 하나 둘 세 개 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 센터에 있어요. improvise. 그래서 이미 아니란 뜻인 거죠. IN의 변형이고요. pro가 미리란 뜻이고 앞 혹은 미리란 뜻이니까 미리 보지 않은 것. 그게 뭐예요. 그렇죠. 즉흥 연주하는 것을 improvise. improvise. 얘도 명사용 쓴다. Improvisation. 자 Improvisatio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건 TION으로 끝났으니까 네 요렇게 해서 여기 센터에 있다는 것도 챙겨 가시고요. 더불어 얘는 SION 아니고 ZAY 지연처럼 발음이 보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TION이에요. Improvisation 됐고요. 즉흥 연주라는 뜻입니다. 즉흥 연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invisible 하면 뭐예요. 그렇죠. 인이 나시니까 VIS는 보다. 보이는 게 가능한 게 visible이죠. 이게 보이는 이란 뜻이에요. 요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visible 여기 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IN이 붙어도 여기 센터에 있어요. invisible 그러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영화 중에 Invisible Man 그렇죠? Uninvisible Man 이게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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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VIS만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났고요. 이제 중고급 세 단어가 남았습니다. VISTA는 어려운 문학적인 용어예요. 예 그래서 하지만 이게 옛날에 그 여러분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특히 이게 VISTA라고 하는 단어가 스페인어에서 어근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미국을 여행하든 유럽을 여행하든 요 VISTA 다음에 포인트가 있어요. VISTA POINT 아 풍광이 좋은 곳을 VISTA POINT라고 하고 그래서 VISTA가 경치 풍경이라고 합니다. 풍광, 경치 이런 거 VISTA 됐죠 여러분? 아 아이고 자 VISTA 그래서 이거 여기 엑센티스입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VISUAL은 아까 시각적이 나왔죠. IZ가 되면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VISUALIZE 시각화하다 아 내가 잘할 수 있어 라고 시끄만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 있죠? 그게 지치지 않고 열심히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 과학자들이 증명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잘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아시겠죠?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지막 단어 갑니다. 영어에서 EN이 앞에 붙건 뒤에 붙건 이런 식으로 붙으면 만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VISION이 아까 나왔던 일종의 시력 그 다음에 뭐 전망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죠. 뭔가 전망을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거죠. 상상을 만들어 안에서 만들어내다 에서 마음속으로 그리다 VISION 보시면 끝!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근정리는 중곱으로 가는 피와 살이 될 수 밖에 없고 이게 독개뿐만 아니라 미드 영화 원서 회화 이런 단어들을 모르면 그 다음 단계의 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60일 제대로 한번 투자해 보세요. 분야별로 60일 투자하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이 바뀌실 수 있으니까 Change your life in 60 days. 됐죠? 자 이거 이제 다 아시겠죠? 빠르게 30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툭툭 보세요. television visit visitor vision 다 알고 계시죠? 네 됐고요. 중국부터는 입국사증 visa 시각적인 advise 조언하다 그 다음에 자문가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거니까 수정하다 계정하다 revision device 그 다음에 supervise supervision 까지 명사형 가르쳐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improvise improvisation 까지도 명사형 visible 반대말이 invisible 까지 중고급은 풍광이란 뜻의 경치 vista visualize 이것도 명사형 만들려면 visualization 하면 시각화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중에 계속해서 여기서 더 파생되는 것들은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자 envision 마음속으로 그리다 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다 정리됐고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도 힘낼 수 있게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Take care. Bye.